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죠?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개발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내가 개발은 했는데 인류를 위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나는 파는데 나를 규제해줘. 나를 규제해줘. 그런데 나는 내 거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못하게 해봐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맥락이 있다는 걸 보고서 이번에 샘 알트만이 다음 주 말에 한국에 오면 샘 알트만의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시민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환호도 해야 되지만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제때 그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용접받은 못 바뀌었니? 어떤 연구소 오늘 IT 언박싱은 남량특집입니다.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다. 이 오싸고싸 공포체험 같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근데요. AI가 인공지능하고 같은 말이에요. AI랑 인공지능이 같은 말이야?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도 멕시칸 사라다하고 샐러드가 같은 말인 줄 어른 돼서 알았어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아니 멸종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을 한 게 바로 요거 개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이건 이제 와서 무슨 얘기일까요? 요걸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제 옆에 오셨습니다.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박사님. AI 업계 리더들이 인간 멸종론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네. 무섭게 왜 그래요? 인간 멸종론이면 우리 다 사라진다고요? AI 때문에? 네. 아니 그 가능성을 경고한 건데요. 5월 30일 날 이제 AI 안전성 센터라는 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채치 PT를 만든 오픈 AI 대표의 샘 엘트만이라든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딥마인드 알파고 만들었던 여기에 하사비스라든지 또는 빌게이츠라든지 유명한 AI와 관련됐다거나 또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자 집담들이 한 600명이 서명을 했어요. AI가 인류를 전염병이나 핵전쟁 같은 거를 일으켜서 멸종시킬 수도 있으니 그 위험에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곳이라든지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주 대서특필을 하면서 뭔가 이 멸종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 맞물려 있는 것이 샘 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 주에 오픈 AI 대표인데 한국에도 옵니다. 한국에도 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가서 대통령 만나고 독일 가서 총리 만나고 스웨덴을 가고 영국을 가고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만났고 이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런데 다 가서 똑같은 말을 해요. 경고. AI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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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와서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이거는 이중도독이다. 아니 그럼 진작에 만들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열심히 만들어놓고 GPT-4 너무 좋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는 이제야 와서 이것이 멸종될 수 있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정말 스스로가 우리가 공상영화에서 보듯이 AI가 스스로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변형시켜서 전염병 세균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정말로. 아니면 악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된다는 건지 이런 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뭔가 여기에서 허위 광고 같이 가장 광고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알트만이 그래서 대안으로 뭐라 그랬냐면 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달라. AI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의 진입장벽을 쳐달라. 그렇죠. 라이센스를 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고 리포팅하겠다. 그러면 채 GPT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채 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기존 기업들은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거대 언어모델 시장에 일고 있는 오픈소스 바람이 거세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의 내부 문서가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거대 언어모델이 곧 채 GPT라든지 구글의 바드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하필 또 이 그 마당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유럽연합에서 지금 인공지능법안 AI 액트라고 하는데 초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라이센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경쟁을 축소하려고 하는 즉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하는 아주 좀 그런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주고서 그다음에 그거를 인간에게 해롭게 불을 막 부채질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소방서인 것처럼 소방서인 것처럼 어떤 신뢰도 얻으려고 하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중적인 거다. 인류에게 불을 줬으면 되는 거지. 왜 너네들이 직접 경고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또한 섞여 있습니다. 이거 진의의가 뭔지 정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샘 알트먼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국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벌써 팬덤 현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 공항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커뮤니티에. 화만 들고요. 네네. 그리고 각종 컨퍼런스 같은데 티켓 있냐 없냐 벌써 이렇게 하면서. 오픈넌 하는군요. 요즘 워낙 GPT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개발자라든지 여기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형성돼서 샘 알트만 하고 이번에 사진 찍어야 된다.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사진을 찍으려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만나시고요. 만나고. 하여튼 모든 정치인들 옆에서 인증 자치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속내는 그가 비즈니스맨이라는 건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와 별개로 인공지능 업계의 여러 리더들이 여하간 인간 멸종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타당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성명서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짧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염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전염병을 ai가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게임을 영화에 어떤 영화를 보면 ai가 인류가 나를 괴롭히려고 해서 내가 바이러스 균을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살포하기 위해서 사실은 너를 불렀다. 맞고 가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괴물로 변하고 이런 세상이 괴물로 다 변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상상하는 영화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간 상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전쟁과 같을 수 있으니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샘 엘트만이 뭐라고 하냐면 원자력 발전기구가 있지 않느냐. 원자력 발전기구처럼 그래서 규제기관을 만들어 달라.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규제기관을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인류가 어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오픈 ai에서 만든 채집pt라든지 구글의 바드라는 것에서 놀랍고 와우 이렇게 좋은 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다가 당장 규제하자라는 것이 그렇게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는 한 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저도 한번 말씀을 들렸지만 이게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이 거짓말이 예를 들자면 선거 때 만약에 거짓말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거짓 정보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럼 사회적 위험이 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가 흉내낸다라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데서 대단히 방대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고 피해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시급한 문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모였어요. 갑자기 그 짧은 문구를 보고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세포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하면 확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그러네요. 진짜 이제는 김미영 팀장이 필요 없는 보이스피싱의 시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로 오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선거 전에 영화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레지던트 이블 보면 세포를 만들죠.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상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또 레지던트 이블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하면 사실 규제 자체가 방법 자체가 황당해요. 원자력 기구 만들어서도. 기구 있어도 사실은 북한 핵무기 만들잖아요. 이란도 핵무기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기구가 언제 생겼냐면 미국이 히로시마에 폭탄 터뜨리고 나서 13년 뒤에 생겼어요. 사실은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공지능으로 선거와 관련된 동영상들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규제하겠어요? 최소한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규제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규제 논의를 시작하는 건 맞는데 조금은 허와 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계속 나라마다 방문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샘 알트만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런데 위험한 걸 만들어놓고서 자기가 스타처럼 돌아다니면서 나 위험한 거 만들었으니까 규제해 주라는 말들 자체가 조금은 마케팅적인 그러한 맥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희가 그런 의심은 조금은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AI의 대부로 통하는 제프리 힌튼 오슈아 벤지어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메타에서 AI 연구를 책임을 지고 있는 얀 르쿤 이런 사람들은 빠졌어요. 이 사람은 왜 여기에 목소리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얀 르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고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체 마치 진영 싸움처럼 AI 연구 진영들을 지금 편을 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사실은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의 갓파더 대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많은 제자들 나왔고 그 제자들이 지금 인공지능들을 다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의 가능성 저도 인정을 해요. 왜 한 번도 이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누구도 증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즉 위험하지 않다라는 증명도 없고 위험하다라는 어떤 증명도 없어요. 위험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 위험할까 봐 라이센스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는 증명도 없고 위험하지 않다라는 증명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학자들도 편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누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도 워낙 인공지능에 있어서 대부 중의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너무 과장된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좀 먹혀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저널리즘에서도 우리가 그런 식의 인간 몰락이라든지 인간 말살이라든지 지구 종말이라든지 이런 단어 들어가면 사람들이 공포해서 이 공포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거든요. 일단 무섭거든요. 네. 무섭고. 이러한 부분들이 섞여 있으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들이 지금 대단히 큰 확산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비판의 화살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AI 하지 말자라는 거냐. 아니면 특정한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 AI만 하자는 거냐. 그리고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것도 너네가 만든 건데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데 이 얘기는 왜 안 하느냐. 좀 이런 식의 논의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AI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라면 채 GPT부터 문 닫으면 인정.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AI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해볼게.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또 비판의 한 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채 GPT를 문 닫으라고 하시는 비판 집단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은 노동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라벨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노동착취의 산물이다. 이런 거짓 속임이 많으니 채 GPT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꽤 가까운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하나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채 GPT를 쓰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도움이 되고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미 인류에게 불과 같은 존재로 프로메테우스가 불 준 것처럼 그거로 정말로 없었던 또는 전기처럼 없었던 어두웠던 공간을 밝혀주고 있고 나의 길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러면서 이건 정말 유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네 이거 정말 착취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쓰지 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도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또 하나의 극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걸로 지구가 종말, 인류 문명의 종말을 맞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이거는 부도덕하게 만들어졌으니 쓰면 안 되는 물건이야. 이것들은 양극단이라서 사실은 특히 이 두 번째 극단은 사람들한테 저는 환호와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데 인정의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환각기 종말론적인 얘기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거면서 이걸 갖다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야 얘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죠.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개발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내가 개발은 했는데 인류를 위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나는 파는데. 나를 규제해줘. 나를 규제해줘. 그런데 나는 내 거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못하게 해봐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맥락이 있다는 걸 보고서 이번에 샘 알트만이 다음 주 말에 한국에 오면 샘 알트만의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시민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환호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좀 준비하자. 왜 지금 유럽에서 그냥 유럽이라는 나라를 지금 들었다 놨거든요. 워낙 나라를 가면서 총리들이나 국가의 대통령들이 다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미래 기술이고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에 가서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저는 그 부분이 참 눈에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모든 정상들을 순회 공연하듯이 만났잖아요. 그 가운데 ai가 무한히 뻗어나가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지나치게 규제하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비즈니스를 안 할 수도 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반협박을 하고 두 번째 철포를 했거든요. 라이센스 방식은 동의하는데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가 이유에다가 대단히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일종의 영업비밀이라는 거죠. 이 영업비밀까지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우리 사업 안 하고 철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더니 이틀 만에 다시 철수는 조금 과한 말이 없고 철수하지 않을 건데 라이센스 주는 대신에 너네가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다리는 걷어차는데 우리 올라왔으면 파티하고 대접해줘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 비밀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좀 힘들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비즈니스맨의 말은 낱낱이. 뼈를 발라서 속에 있는 진의의를 봐야 하는데 핫도그 같은 거죠. 핫도그에 튀김옷 빼고 속에 소세지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볼게요. 여러 나라를 순회 중인 샘 알트만이 그래서 AI가 위험하다. 오케이. 그 안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걸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비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걸 예시를 들면서 원자력기구 같은 기관을 두세요. 규제기관을 두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부가 라이센스를 발급하세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못 만들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알트만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골자거든요. 원자력기구 같은 감시기구 만들어라. 라이센스 만들어라. 그러니까 즉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미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응답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저는 조금은 문제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흘리는 거죠. 왜? 우리 원자력발전기구 같은 거 안 만들면 위험할 수 있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이 논리 이거 외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기구와 라이센스를 만들려면 이 기술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역시 모순이네요. 이 기구와 라이센스를 내주려고 하면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본인들이나 유사한 연구자들이죠. 그렇죠. 역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잘 알 테니 생각해 봤는데 이거 기구나 이거 라이센스 주는 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전 세계에서 잘 아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MS나 구글은 입장에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사한 입장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그렇군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지금 유럽에서 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 이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글 바드가 한국어하고 일본어부터 먼저 출시를 했잖아요. 출시를 하면서 아직 유럽으로 출시를 안 했어요. 바드는 오픈 AI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너무 규제가 심하면 우리 유럽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피차이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같은 존재지만 상가는 홀랑 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순다 피차이 구글 CEO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판이 먹은 거 뭔가 지켜보면서 알트만을 저렇게 대응을 하는 건 좋긴 하고 우리 경쟁사긴 하지만 알트만을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규제의 반대 논리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적절한 규제 논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쏙 들어가서 규제 안 받는 논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구글 또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MS에 있는 사람들도 대표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전쟁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으니 규제라는.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기업들은 이미 거대 언어를 만들어 놓고 효과적인 것으로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영위할 세력들은 규제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오픈소스에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네는 라이센스를 줄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오픈소스를 만든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개인들이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서류들을 낼 수가 없고 내가 오픈소스만 만들면 되지. 그걸로 개발만 하면 되지. 그러한 각종 관료적인 서류들을 작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오픈소스 진영을 죽이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거대 진영이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근본적으로 또한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틀을 쌓기 위해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현황이다. 그래서 한국에도 오고 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설득력이 있죠. 시장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프리크라임 때문에 우리가 미래 특정 시점에 2054년에 발생할 수 있는 살인을 막기 위해서 미리 범죄자들을 다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는 분야나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함께 규제한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원자력 발생당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다른 언론에 지금 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규제 방안은 FDA라고 해서 미국에서 식약청 같은 데에서 의약품 개발할 때 처음에서 의약품 만들고 임상실험한 다음에 임상실험이 1차, 2차, 3차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시제품화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앞으로는 인공지능 개발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실험까지 하고서 그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고서 공개해라. 이런 식의 주장. 저는 이 부분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동안은 마치 섬처럼 섬 같은 곳에 가둬뒀다가 여기에다가 임상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공개하는 것. 오히려 이런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광할 때 열광하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디에 정확하게 화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1980년대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는데 앞서서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을 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는 할 텐데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리전이 펼쳐질 테지만 지나치게 부안해동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나예님. 지들이 다 해먹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해 주셨는데 그래요. 다 해먹겠다는 건데 또 이게 먹이니까 문제기는 하고 한국에서도 후발로 열심히 쫓아가 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쫓아가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규제 분위기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이것이 나라별 어떤 규제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능 정책도 분명하게 쓸 거고 대기업들이라든지 테크 기업들이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줄 텐데 만약에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국제 기구가 생겨서 국제 기구에서만 라이센스를 발행할 수 있다. 어느 나라는 핵 개발을 할 수 없고 어떤 나라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불평등한 불공정한 시장의 게임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AI 할당제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여러 가지 언어모델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구나. 왜 한국말을 먼저 갖다 썼을까 이것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IT 언박싱의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